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평이 끝났고 어제 제가 라이브를 했고 어제 늦게까지 교재도 집회하면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DM도 많이 받았고 인스타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셨던데 어제 제가 라이브 갔을 때 다른 사탐 선생님들이랄지 아니면 회사 관계자들 오늘 쉬었다며 이러길래 아니에요. 윤리는 안 쉬었어요. 정답률 막 생기는 13% 문제도 있어요. 모 선생님께서 저한테 너 어떻게 가르친 거야. 우리 제자들을 맞췄겠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내가 어제 그러니까 이게 시험지를 제가 솔직히 수천장을 풀어봤을 거 아닐까. 느낌적인 느낌을 어제 내가 이렇게 풀면서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답을 찾는 것 같긴 한데 생소한 표현들?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건가? 쉬운 시험지인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텐데 어려워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등급컷이 최근에 아주 잘 나오지 않았던 42372921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표점 1등. 윤사. 만점 받으면 77. 어제 DM도 만점 받으신 분들 되게 많던데. 제 조카분도. 벌써 제 조카가 커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있어요. 제 고모의 좋아하는 고모의 아들의 딸. 어우. 24살이라고 드립도 못 치겠다. 어쨌든 윤사 어려웠고. 여러분들 7번, 9번, 19번, 11번, 6번 이런 식으로 틀리셨고 등급컷이 막 내려갈까요? 이야기 하시던데. 간혹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평가원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N수생 분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데이터 집계로 들어오는 분들이 잘 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1점가량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간혹가다. 올라갈 때도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딱 확실하게 만점 받으면 되는 건데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 잘 따라오고 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진짜 이렇게 어렵고 상당히 세세하게 가고는 있지만 그게 맞다라는 게 점점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6평 끝나면 더 많은 수험생들이 저한테 더 몰려오기도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워낙 다 많이 듣고는 있지만. 그래서 진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 9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잘 머릿속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은 여기 봤더니 소크라테스인데 좀 플라톤 같이 그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스승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참된 암 진지. 그래서 이 사람의 유명한 명언 이거 했다 했잖아요. 검토하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의미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험 끝나고 검토해 봐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시험을 가져다가 본 것인지라는 것. 1번은 이제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수사학이 뭐냐면 닦을 숫자, 말씀사자. 말하는 거 닦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명예, 정치적 명예에 필요한 수사학까지는 소피스트잖아. 대화법을 공부해야 된다. 대화법을? 대화법을 통해 무지의 자각을 깨우치는 거죠. 대화법을. 이것도 선생님이 재밌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공부해야 된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 교사들. 대화를 토대로 지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물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쓸 수 있겠죠. 또 그 사람이 무지의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대화법을 통해 무지의 자각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 이성적 성찰보다 감각적 경험으로 진의를 분별해야 된다.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 성찰. 자연의 은둔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정답이죠. 지행합일. 지덕복합일설. 그다음에 진리는 상대죠. 이거는 소피스트의 장점이죠. 관용, 똘레랑스 이런 정신이 있다는 거. 다른 상대적인 걸 받아 오다 보니까.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4번이 됐던 겁니다. 2번부터 가보면 최근에 트라시마코스가 잘 나오고 있어요. 정의란 지배한 이들의 이익이다. 지배한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제시문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그래서 법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정치하는 사람. 강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미 기출 나갔잖아요. 법을 어기는 것은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거냐면 피치자. 정치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법은 통치자의 이익이고 피치자한테는 법을 어기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이미 평가한 기출을 나간 적이 있잖아요. 우리 잘로계에서도 봤고 개념에서도 봤던 거고. 그다음 정의는 특정계측의 사익. 일단 트라시마코스니까 1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소피스트.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 게 아니라 강자의 이익. 특정계측의 사익에 근거하게 되는 거죠. 아니라고 틀린 거죠. 그래서 강한 자와 권력을 행사함으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익으로 규열된다. 따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을. 정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와 각자의 일에 충실하며 참견하지 않아야 돼요. 간섭하지 않아야 되고. 왜? 그건 국가의 파멸이라고 플라톤 이야기했죠. 이렇게 해야 각 계층에 적합한 덕들이 국가 안에 보존된다. 지혜. 통치자의 지혜. 영혼의 각 부분과 전체를 위해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유해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 방위자의 용기.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존하는 것. 혈압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보존하는 것. 생산자의 절제는 시기, 반목하지 않는 것. 무엇에 대해서? 어떤 계층이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이루면서 시기, 질투, 반목하지 않는 덕, 절제는 모든 계층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각자 덕을 탁월성을 가지고 자기를 잘하는 거다. 그래서 용기는 기계가 영혼. 이것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착각하지 말라고. 이성과 기계가 통치자하고 방위자라 할지라도 이성과 기계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기억하라고 내가 뭐라 했어요? 파이로스에 나오는. 이성이란 마부가 기계와 욕구라는 말을 이끄는 거다. 그래서 기계의 역할은 뭐라 했지? 이성에 복종하고 협력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용기는 기계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게 아니야. 용기는 기계의 탁월성이 발휘되는 거고 기계는 이성에 복종하고 협력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이 바로 용계단이 되는 거죠. 2번 문제 틀리신 분들. 그 다음 통치하는 지혜와 더불어 용기와 절제 독도 당연히 갖춰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이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없다. 여기는 강자가 통치하라는 거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니까. 여기는 철학자가 번갈아 가면서 통치하는 거죠. 독재 정치가 아니고. 정답은 4번이 됐던 겁니다. 3번 내용을 잘 기억하잖아요. 3번 내용. 기계는 이성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된다. 잘로기에서도 봤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로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배들이 강추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또 2000은 뭔ун이가 옮겨져 있지 않도록 했다고 해야 되찾이기 때문에요. 2번에 있어 전화 드라맞니다. 나의 예방을 보면서 사용할 것들을 모두 수행하는 거죠. 감사합니다.